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보면 오늘 골이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옥으로 이렇게 패스 보세요. 다시 이어받는 김준호. 김준호 따라갑니다. 압박하면서 김준호. 반칙할 필요 없고요. 고통만 주면 됩니다. 카바, 카바. 안쪽으로, 안쪽으로. 조원호 따라갑니다. 조원호. 다 맞습니다, 조원호. 나이스. 원호 나이스, 원호 나이스. 조원호. 드러닝 공격. 지금 조금 더 어쩌면 선수들이 지금 수비 같이 가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. 그렇지. 좋습니다. 자, 여기 없어요. 아무도 없어요, 여기. 여기 어디 가 있어요, 여기. 여기 없어요, 아무도 없어요, 여기. 여기 어디 가 있어요, 여기. 여기 한 명 더. 한 명 더 데려와, 데려와. 여기 한 명 더. 한 명 더 데려와, 데려와. 잘하고 있습니다. 제빨리 주고. 이윤호가 다닐 볼 잡수입니다. 이윤호가 다닐 볼 잡수입니다. 가볍게 2명을 날립니다. 가운데로 주고. 가면 안 되죠. 그렇죠. 잘 걷어냈습니다. 좋아요. 이제 한 명입니다. 가시죠, 가시죠. 4명. 패스 좀 짧았어요, 이대훈. 보라. 진짜 미안하다. 괜찮아, 괜찮아. 대훈. 집착해. 마크해야 됩니다. 69번의 이 선수가 골캣합니다. 황규현 선수입니다. 이해봐, 이해봐. 반대쪽 보고 또 올려놓죠. 킥스탑니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냥 그냥. 안전하게 하세요, 안전하게. 형, 파랑, 파랑, 파랑. 오늘은 한 번의 실수가 용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앞으로. 해! 튀어가, 튀어가. 박태환. 자, 친구네서. 오늘 몸싸움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상대의 공격이 나올 때보다는 상대가 좀 수비로 백코스를 할 때가 좀 더 늦거든요. 그러면 우리는 발 빠른 선수들을 많이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공간을 이용한 침투 패스가 많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대훈이 계속 압박하는데요. 끌고 나옵니다. 이게 참 상대 공격수들이 많은데도. 안 가도 돼, 안 가도 돼. 안 가도 돼. 안 가도 돼. 그렇습니다. 침착하게 연기를 잘합니다. 수준이 있는 팀이에요. 왼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. 김대호 선수입니다. 반대쪽으로 빗맞은 공. 잘 나왔습니다. 김동현 오늘 상대 좋습니다. 김동현, 아쉬워. 김동현 선수도 이제 좀 많이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아요. 대회가 되니까 또 달라졌어요, 김동현 선수 역시. 오늘 경기는 저도 뭐 축구 경기를 중계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마는. 아이고, 움직였다. 조기 축구에 갇지 않고. 그렇죠. 뭐 실업축구. 무슨 리그 경기 이런 거 중계하는 것 같습니다. 뛰어, 뛰어, 뛰어. 무엇보다도 오늘 경기가 지금 다른 경기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기예요.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. 안 돼, 안 돼. 아니야, 아니야. 깍, 깍. 깍. 넘었어. 조금 더 지금은 약간 미래필드. 지금 10번 선수 패스를 넣어주는 거 보세요. 접어, 접어, 접어. 황규현, 황규현. 왼쪽 측면으로 갑니다. 기억이 좋네요. 김대호 선수. 반대쪽. 조심해야 되는데. 흘러나옵니다, 흘러나옵니다. 오늘 발 잡고, 잡고. 다행이다. 길었어요. 논스톱으로 때렸으면 우리가 정말 위험했는데요. 다행입니다. 다행이다. 아, 그걸 바로 때렸어야 되는데.